2. 이상이 월드컵 2. 이상이 월드컵 2. 이상이 월드컵 시원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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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이렇게 하는거보다는 차라리 이상이 월드컵 하자 그게 낫겠다 알았어 이상이 월드컵 할게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거의 1년만이 하는거 같은데 4. 이상이 월드컵 3. 이상이 월드컵 128강 했습니다 128강 해야지 또 나오니까 애들이 8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신중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상이 형인데 어머니 오엌 네 예 오엌 와아.. 다온 박가린 박가린 가린하다가 실물이 진짜 이쁘더라 나 몰랐는데 실물 진짜 이쁘더라구요 채원 하루 채원 잘 어울려요 여러분들 잘 어울려요?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요 결승전 결승전인데? 결승전 너무 귀엽더라고 결승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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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